아버지와 이산가족 떠버려온 듯, 아버지와는 안타까운 이때에 아버지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부르고 아버지와는 위에서 지옥에 가는 것이오니 우리 탈격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탈격자들이 아버지와는 위에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북한을 놓고 아버지와는 위에서 가족 돌아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오, 운을 주시오, 능력 주시오 그들이 예수님만이 오직 신이 되시고, 기대시고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도 돌아오는 역사의 경력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 탕후라 가족들에서 그 다음이나 우리나라 아버지와는 위에서 박정 대통령이 시작 아버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통계로, 아버지와는 위에서 강부들이 아버지와는 간호사들을 통해서 이나님들께 공평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아버지, 이 탕후라 가족들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자에 사는 나라에 가서 다시 하려고 왔습니다 그 탕후라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역사관에 그치옵소서 지역에 있는 부어들이, 아버지와는 믿는 것이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이 탕후라 가족들은 내 집이 기름으로 꾸안할 수 있어 지옥과 지시옵소서 아버지와는 위에서 기억하는 아버지와는 위에서 사업자들이 해국자들과 나라가족들을 아버지, 이 내신,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절하게 되어있게 아버지와는 위에서 예수, 아버지, 복음, 아버지와는 위에서 문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죽게 끌리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용을 돌려보며 우리의 지하상옥 때 우리 신 예수 우리 생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